아휴, 변기는 하나씩 맞자 난 내 방 청소도 안 하는데! 아휴...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으아! 벌러미야! 에이, 뭐야! 저 조그만 녀석은! 거기서! 버블버물! 버블방! 으아! 음... 야! 어디 갔지? 어? 어? 한 방에 사라졌어! 시시하게 약한 도움이 왔나봐요 그렇구나 빨리 청소하고 집에 가자! 벌써 다섯 시야! 으아! 으아! 꽃이... 으아악! 하하하하! 걸려들었군! 시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으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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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네가 원다 들어가! 싫어! 누가 보면 어떡해! 아이, 변기는 하나씩 맞자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이 상황! 운명이 어디서 봤는데? 꿈이겠지 보통 꿈에서 경험한 걸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 꿈에서 봤나? 분명 이때쯤 블럽이 나타난 거 같은데 뭐라는 거야? 맞아! 시계! 이게 다 블랙다이아의 계략이란 말이지? 그럼 그렇지! 내가 지각을 할 리 없잖아! 나도... 이 상황 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빠져나가지? 학교 시계로 들어간 블롭이 내 포털을 빨아들인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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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야! 봐봐! 포털이 안 돼! 어? 청소를 안 하게 돼서 시간이 남았어 방법을 찾아야 해 블롭은 우리가 그 시간에 현관문에 나타날 걸 미리 알고 있었어 근데 이번엔 우리가 블롭이 나타날 시간을 알고 있지 먼저 기다리자는 말이지? 그래, 그럼 이제 계획은... 일단 블롭으로 나누자 오렌즈를 슈아! 당장 나와!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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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롭! 슈아! 어? 버블! 어? 지금이야! 야! 버블! 야! 흠! 블롭! 사라질 시간이다! 클린 버블! 야! 잘 가라고! 하하!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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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어! 뭐해! 이제 집에 가자구! 그래! 빨리 와!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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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리 글자 감사합니다.